비가 오는 맵은 또 처음이네요 어.. 생각보다 맵이 맞나봐 어 깜짝아 뭐 있지 않냐? 어 뭐 있다 큰 조그맣놈 죽었네 어어어 뭐야 오우우우우 깜짝이야 너무 당당하게 걸어오길래 아군인줄 알았어 깜짝아 야 혹시 혹시 힐 힐 없니 힐? 어 고마워 헤헤헤 땡큐 헤헤 오 읍시데이지 컷 잡았으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뭔일이야 뭐..모냐 야아씨 일단 탄 먹고 오케이 가자 맵이 되게 어둡네 맵 자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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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고 오는 거야 뭘 여기 있는게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닌거 같은데 헤헤 야 와 한방이 안죽네 바축하에 근접해서 쐈는데 나만 죽고 죽이진 못했어 뭐야 왜 죽었어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있어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벗어날 때가 됐어 저기서 컷 좋았어 오 깜짝아 뭐야 저 뻘건건 오케이 잡았어 어 저 있다 아 못맞췄어 아아아아 탄 탄 좀 채우고 가자 혹시 길이 또 있냐 아 여기도 길이 있네 방금 적을 본거 같았는데 어허 어허 아파요 아파 어 이 맵이 여기 상대 진영인가 잘 모르겠네요 예 어허어어 어허어어어어 앞에 누고 있다 저 안으로 들어갔어 건물 안으로 나도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나도 나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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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계단 있을거 아냐 여기있지? 으응 까짜 미치 좋았어 또 있잖아 두마리 있던거 같은데 아니었나? 아, 우리 편이네? 아씨 깜짝이야 야아 흐흐흐흫 좋아 쑥 들어가, 오 вот 되게 안 맞네, 되게 안 맞는거야? 아니면 피가 안다는거야 으애하ㅏㅏㅏㅏㅏㅣ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horr 안녕 얘들아 이거야 아까 보니까 애들 건물 안에 들어가던데..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나 메딕이네 아 우리 편이야? 오케이 으...우....우.... 으...어기야 뭐야 너.... 좋아 애가 피가 없네 아, 내가 매들이구나 이거 먹어 음 응? 오케이, 잡았어 킬 필요한 사람! 힐 힐 먹어 힐 오오케 힐 채워 힐 워워워워워워워워 친구야아아아 아 내 친구를 죽였어 저 녀석이 내 친구를 죽였어 으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케 안죽어 왜케 안죽냐고 좋았어 헤헤헤 어어어어 어허허헤헤 나 방금 뭔가 봤어 오케이 잡았어 또있네 어휴 와 이거 난사 개쩔었구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메디킷이 없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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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점령지네 오케 캡처 오케 컷 나 지금 총알이 한클립하고 열한발 오케 총알 먹어줘 오케 애들을 죽이면 총알을 얻을 수 있어요 후 후 킬링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지금 메디킷이 없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으아아아 뭐 뭐여야 됐냐 런처? 어 고마워 오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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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나온다 안에서 계속 계속 기어 나온다 안에서 어 총알 총알이 없더 총알 총알 좀 줘 그렇지 하 리러딩 한클립밖에 안주네 오케 알았어 후 후 안오지 오케이 총알iven 총알 númeroata presidential 네 잘해보셔 jag 어어! 와, 나를 안죽이고 어디갔어? 이 새끼, 이 새끼 어디갔어? 에? 이쪽으로 받았나 보구나 와, 진짜 많은데? 야, 헛걸 봤나, 방금? 엄청 많이 보였는데, 애들이? 다 어디갔대? 순식간에? 뭔 소리야? 으이차, 점프! 어? 있을 것 같더라고, 느낌이 어... 뭐야? 오!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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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내가 안죽었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우, 예아! 좋았어! 휠 받았어! 후우우우우우우우? 총알, 왜케 많아졌냐? 우리편이네? 우리편이지? 오케이오케이 어, 힐주려고? 에헤이, 땡큐, 고마워 이게는 entirely 아이템이머리 가ividad 평소에 그래요 전부 지 밥만 내놓는다 아 몇 판이나 하는거야? 이거 한판을? 23킬 4데스! 흐하하하하핫 흐하핫 흐흐 하핫 흐으으으 와 말도 안되는 스코어를 달리고 있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ude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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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이지? 오케이 캡쳐를 해야될거 같은데 으아야야 어 잡았다 아하하하하 아 아 아 아파 아파 어 어 아파요 아파요 기지네 스폰 되는 곳이야 나 죽겠다 죽겠지만 어 안오네 뭐지 깜짝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니가 패배한 원인은 자망에서 칼을 들었기 때문이야 캡쳐할거야 되어있는건가? 되어있는 거 같은데 피가 구네 어 오케이 메지캡 먹었다 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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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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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우리 편이지, 오케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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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 can fly. 이거 맵 재밌다. 뭐든, 뭐든 잘 풀리면 재밌어. 이 쿵쿵쿵한 소리는 뭐지? 어? 어어, 오케이, 컷, 잡았어. 캡쳐되어 있지? 오케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대? 아,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저 녀석을 잡는 방법을 모르겠다. 잡았나? 잡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온다, 그쪽으로. 아, 우리 편 썩 가죽었네. 순식간에. 런처가 없더래요. 뜨거워. 오케이. 모아주고. 리러닝. 들어올려면 들어오시던가. 자, 이 쪽으로 오겠지? 아론앤? 으흫 뭐야 누구가 자꾸 염소를 던지고 지야ordin. 지날리야 불쌍한 염소를 아 아 못 올라가네 어 Że 온 이리와 이리아 이리 2030 이리와 이리완 이 wanna ! 이 convicted yor기 이거 먹고 가야돼 오케 Following 잡았구나 아bing 또라이 새끼가 뭐봐바 이동하자구 끝났네 오우 터져보시지 한번 에헷 어 당황했다 순간적으로 들어갔어? 들어간다라 아 들어간다 어 어 나 이거 장전 장! 수위탄인 줄이고 꺼냈는데 메디캣이야 수위탄이 없는 병과네 너 때문이야 아이씨 들어가자 쓱 한번 들어가보자 아래쪽으로 어 처리했어? 어어 그럼 됐다 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어디에 몰려있는거지? 이쪽에 몰려있는거 같은데 이 근처에 애들이 이 근처에 애들이 이 근처에 애들이 와 나 진짜 병신같이 불러야겠다 그걸 한발도 못맞추고 헐 와 왜그래 페이스 잃었네 큰일났다 이러면 안되는데 아 폭 던졌네 에라이 전혀서 저것 오오오오 저기가 핫플레이스다 저기로 가자 핫플레이스야 중앙이 이동 흠 뭐야 뭔가 했네 우리편 리스폰 구역에 있는거야 얘가 지금 두번은 안당할거야 어디갔어 에? 그만해 이 날파리새끼야 오케잇 아무도 안오지? 오케잇 가자 우리편 자아 자아 이거 먹어 애들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거야 그냥 끝난데? 어 애들이 전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으음 로켓 런처 좋았어 암호 암호 먹어주고 맵을 너무 많이 하는거 같애 몇판을 이기면 끝나는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한 맵을 오랫동안 붙잡고있게 만들었어 한 2 3판 2선승제 정도가 적당했을거 같은데 캡처했지? 캡처했지? 오케이 어디론가 플랭크 오는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조용할리가 없어 한 마리 온다 한 마리 온다 한 마리 온다 한 마리 온다 어 공룡있다 공룡 공룡 공룡있네 쥐새끼 쥐새끼 어 어 어디갔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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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나 탄이 없다 야 맞춘건 한발도 없는데 아 아야 뭐야 뭐였냐 에? 에? 저기가 어디야 아 안에 있었어? 어허 어허 메디킷 메디킷 먹을생각이 없구나 알았어 어 어 올거 같더라 어 느낌이 올거 같았어 어 러터 들고 있는 애야? 흐 어 얘들아 얘들아 점령해 에라이? 흐흐흐흐흐흐 개판이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울으러 가가지고 점령해야 될 것 같은데 죽었어? 그쪽에서? 어 헛것을 봤나? 어 여기 이거 먹어라 메디킷 어 어 저기였네 어허 갑자기 뜬금없이 되게 좀 예쁜 목소리가 나길래 뭐지? 어? 하고 딱 봤는데 저기였어 끝났다 어 이겼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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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거 왜이러냐 팀 구성이 팀 구성 왜이래 지금 팀이 막 바뀌네 막 섞여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 지금 막 병가 바뀌고 그런거 같애 어 오케이 컷 좋았어 아무도 없지? 오케이 쩌 멀리 한마리 이따야 어 어 어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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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 전만 이 새끼가 어디서 귀여운거야 오케이 어디에 보자 어디로 가야할까나 쩌 위에있네 얘 우리편 아닌데? 우리편 아니였어 캡처했지? 오케이 이동하자 어 쪼그만놈 옷 뭐여맞았냐 뭐, 뭐, 뭐여맞았습니꺼 어? 뭐 지나갔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들어오기 왜 어헙헤거있 bio 어? 왜? 뭐해주는거야? 뭐, 뭐해주는거냐 이거? 아아 공룡을 좀 할까요 이제? 어 좀 약간 질릴라 그러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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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갈려고? 금방 또 올라올거 같은데 이쪽 계단으로 와아 쥐방울새끼가 왔었네 메리킬 메리킬이 필요해요 오 새새끼 좋아 이 쪽으로 애들이 안오네 캡처링 뺏기고있지 지금 아닌가? 아아 잡았다 그래도 어 지붕에 올라가있구나 애들이 그래서 안보이네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공룡하자 공룡 공룡 못하냐? 왜? 아 지금 밸런스가 안맞나보다 아 그러네 내가 할 수가 없다 뺏긴다 뺏긴다 가점 우리가 지고 있었구나 상대팀이 지금 21초 남았는데 우리가 1분 30초 남았네 오이구 응? 어딜깜 쳐 어어 오오옷 한마디 더있어 얘는 계속 여기에만 있네 어... 이거를... 어디로 들어가... 뺏겼네. 졌다. 아... 졌다. 으으... 졌다. 끝. 아이고. 1킬 만 더. 기분 좋은 1킬 만 더 하자! 세상에... 졌네? 이거 언제 끝나냐, 진짜? 너무 오랫동안 해. 한 판은 그냥 한 맵에서 한 30분 이상을 한다. 거점을 먹자, 지금. 저 있다. 저 집안에 있다. 집안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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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 하...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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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 런처에 공룡에 아 여전히 안되네 공룡으로는 뭐야 흐흐흐흐흐흐흐 리로딩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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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으흐흐흐어어어어어 아아아아하아 애들 왜케 욕을 많이 하냐 왜그레? 애들 인성수순이야 이렇게 쓰레김 글로벌게임은 처음본다 잡았지? 오케이 올라갔는데 누군가 있지 않을 없네 좋아요 수고했어 오늘라 고생했네 뭐야 서있는 순간 죽는거야 왜 멍청하게 가만히 서있어 얘들아 힐하자 힐하자 힐 됐다가 하나 던져놓 어 와 나 58킬 22데스야 쩐다 좋아 전체 2등이네 전체 2등 저 넨스란에는 넘사벽이다 야 오! 야 저 망한 놈의 바축하 진짜 내가 쏠때는 한방위 안죽더만 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와아 허허허허허 뭐해 죽은거지? 총 해준거 같진 않은데 어떻게 저런 애가 1등을 하고있지? 넨스? 딱히 얘가 자랑한 애 같진 않은데 흠 70킬 31데스 분명히 킬데시 잘한다고 말은 해주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어 좋아요 4대3 어 얘들아 그냥 깔깔하게 지면 안되냐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맵 오케이 잡았어 점령 먹어 오케이 점령 먹었어 있을 것 같은데 근처에 없네? 건물 안에 있나보다 컷 좋았어 아아 못잡았다 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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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방전 내려 어디? 되어 있구나 후 어딜 깝쳐 어 그 와중에 또 한 대 더 맞았네? 칼을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옷 그치 같이 죽어야지 어 좋았어 이동합시다 지금도 공룡으로 못 봤구나 어 어어 어 아오케 가자 우우우 그후로 레지꾼은 웃음길을 잃었다고 한다 안돼 쟤 그거다 와아씨 강화인간 쟤는 못잡아요 저거는 애들이 맨손으로 도와다니는 이유가 있어 안죽기 때문이야 아 나 진영이 바뀌었구나 진영이 바뀌었네 왜이렇게 모여있냐 여기에 나 진영이 바뀌었네 음 아닌가 바뀐거같은데 뭐야 왜 안죽어 아아 우리편이지 오케 오네 점령은 되어있는 상태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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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건물안으로 들어온다 중앙 검물안으로 들어온다 중앙 좋았어 뭐야 왜 얘들아 어 아 두마리였어? 야 진짜 저 불도저 대기 불도저 아 저녁쓰기 가장 좋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공룡중에는 저녁쓰기 가장 좋아 근데 좀 답답해 플레이가 이겼네 결국 동점까지 간거야 스코어가 큰일났다 언제 끝나냐 이거 진짜 오 빠른데? 설마 얘도 탈수있나 이거? 못타는구나 역시 누가 공룡아니랄까봐 아 아 아 아 한마리 개피였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얘 뭐야 방금 방금 걔 뭐야 얘 뭐야 얘 흠 흐 순간 뭐 그런거인줄 알았어? 예수님 영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였냐 방금 그거 진짜 깜짝아 으아아아 땀에 잡았다 오케오케 잡았어 잡았냐? 잡았구나 오케이 이동하자고 뭔 놈의 화염방사병이 저렇게 점령 우리가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됐어 아 되게 많은데? 어디갔어? 오케이 잡았고 여기 우리 편이지? 오케이 되게 많던데 아까 보니까 세 마리 이상 있었거든 쟤는 그냥 놔주고 놔주면 돼 쟤는 그냥 중요한 건 요기 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있네 이상한 렉걸린 새끼 여기 버그인지 뭔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해 어 잡았다 오케오케 잡았어 야 야 메디킷 없냐 메디킷? 메디킷 근처에 없니? 여기 여기 하나 아까 보니까 스폰 되던데 근처에? 누가 먹었나보네 이런 우와아 우와와와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개 깜짝 놀랐네 미쳤다 이야 건물 안 건물 안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잡았어 어? 저기 2층에 있다 얘들아 여기 2층에 있거든? 저곳에 스팟을 찍는 방법이 없네 잡았나? 못잡.. 못잡았다 어? 폭도 눈치는거 봐라 무시해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자 죽었네? 여깄다네 여깄다 웨트캣 야! 내가 먹었다 미안해 캡쳐해 죽어도 되니 캡쳐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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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알 네 죽었어 친구!!!! 내 친구 오케이 핥색 ster 도망가자 어? 쟤 아직도 healthcare 이러고 다니네 하핳하 참 어떡하냐 이 쪽은 왠지 불안해 이 쪽으로 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어 최소 한 명은 있다 무조건 그치 한 명 두 명 오케이 끝 끝 대기해 여기서 이제 뭐야 또 올게 분명히 또 올거야 뭐가 자꾸 날 쏘는거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너 진짜 씨발새끼야 너 뭐야 대체 쟤 뭐야 아이디가 하핳 헉 에이엠 에이엠 에이엠인가 되게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어허허허허허 열 behaving 어헉 어쩌다 이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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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so 컷!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지켰다 지켰어 지켰으면 됐어 어? 뭐야? 뭐냐? 에? 이겼! 이겼다! 이겼지? 어 이겼네 후avait 이제 그만하자 이거 근데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버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수는 없어 게임으로 하려면 어떡하지? 끝났네 아 어, 한우 бог 감사합니다 휫 아...이거 다음에 게임을 뭐하지 아까 말했다시피 게임은 백몇십개가 있는데 그중에 플레이한 게임이 20개가 안돼요 나머지도 다 재밌는 게임들인데 왜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접하는게 큰일 났네 녹화를 한번 끊을게요